자 복통의 차량을 시작합니다. 7회차 취소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소송유권을 로마자 2번에 쓰는 분들도 계신데 막판에 그냥 포섭하면 된다고 했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거부처럼 성립유권, 벅상주의상 신청권으로서 행정개입청권 키워드가 다 나왔네요. 한 3줄 정도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개입청권을 먼저 썼는데 그러면 개선명령의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강인법규성 파트에서 써줘야 돼요. 보통 로마자 2번에서 이걸 먼저 빼주는 게 좀 좋아 보이고 행정개입청권의 의미인 요건, 강인법규성의 의미. 뭐 좀 특이한 복차가 나왔어요. 특이한 복차 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보통 강인법규성의 행정개입청권의 의의를 좀 써주고 인정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이 거의 인정범위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정요건 그리고 포섭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특히나 인정범위에서 보면 기속행위는 당연히 인정되지만 재량행위에는 재량형으로 수축될 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재량행위인지를 먼저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재량행위일 때 인정범위와 관련해서 재량영수축이 요건중 강인법규성과 연결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논리성이 있잖아요. 논리성. 이런 논리가 연결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반지에 그 논리가 매끄럽게 이렇게 문장에서 구현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재량영수축을 써줬단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중에 인정범위에서 보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화자재량행위사청구건만 인정되지만 재량영으로 수축되면 무화자재량행위사청구건은 행정개입청구건으로 전환되죠. 그런 내용을 써주고 그리고 강인법규성 요건이죠. 성립요건 중에서 강행법규성과 관련해서 재량영수축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재량행위인지 여부가 어딘가에서 먼저 공권력 발동을 요구했는데 지금 갑이 요구한 공권력 발동이 행정청에게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라는 점이 나와야 인정범위에서 판단할 때 재량영수축에 대하 개입음화가 발생해서 무화자재량행위사청구건에 행계청으로 전환된다. 요건에서는 강행법규성에서 문제된다. 강행법규성에서 재량영수축을 논의한다. 이렇게 논리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잘 썼습니다. 이렇게 좀 특이한 벅차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사위보호성을 썼고 사위보호성에서 강행법규성 사위보호성으로 포섭을 해주는 건데 재량행위 여부를 여기서 썼네요. 보통 이제 목차를 별도로 잡기도 하는데 논리적으로 여기다 써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량영수축을 여기서 포섭했고요. 나쁘지 않아요. 목차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써야 될 내용들이 다 써져 있으면 돼요. 사위보호성도 썼고 결과적으로 보통 판례나 이런 데에서 교수님이 따라서 이렇게 쓰죠. 따라서 또는 그럼으로 이런 표현을 좀 더 많이 써요. 괜찮습니다. 결과적으로 따라서 그럼으로 거부처벌의 성립요건으로써 신청권이 필요한지 행계청을 먼저 빼고 예를 뒤에서 썼는데 이럴 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써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얘기를 먼저 쓰는 게 사실은 맞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목차 구성에서 선생님이 볼 때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질문 자체가 취소의 적법성이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소송요건을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소송요건 중 대상적격에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거부처분 인지와 관련해서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써 신청권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신청권으로써 행정개입 청구권이 문제된다 이렇게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질문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돼요. 취소의 적법성 즉 소송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된 테마가 돼야 됩니다. 목차도 그렇고 그 세부적 논의에서 얘네들이 나오는 거죠. 논의는 빼먹지 않고 잘 쓰긴 했는데 큰 목차에서 질문 형태인 소재기 적법성과 가졌는데 목차가 좀 약간은 안 보인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대상적격 위주로 쓰면 기타 소송요건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써줘도 되고 아니면 직접 포속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거부처분은 직접 상대방은 원구적격 인정되죠. 본안 판단이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으면 아는 날부터 90일에 지방법원 본원에 또는 행정법원에 취소를 제기했다면 갑의 소재기 적법하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판결이 확정되면 부작용위법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건 너무 실효적이지 않아요. 물론 논의는 가능합니다. 논의는 가능하지만 부작용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거의 6개월 1년을 끌어야잖아요. 이미 판결이 나왔으니까 판결의 효력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부작용위의 성립위권으로 들어갔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질문의 체제에서는 이미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기속력, 즉 30조 2항의 제처분 의무가 문제되는 거고 사항의 부작용위는 제처분 의무를 불행하는 부작용위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민사나 형사 이런 데에서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부작용위와 항고소송의 부작용위의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항고소송의 부작용위는요. 신청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신청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상하 같은 경우는 무슨 신청을 한 건 아니잖아요. 판결이 나와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제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불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요청은 할 수 있는 거죠.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부작용위의 확인소송에서의 부작용위는 신청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조금 논의의 결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기속력 위주로 써주는 게 핵심이겠죠. 이미 판결이 확정됐으면 그 강력한 효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부작용위의 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시 신청을 거쳐서 그럼에도 계속 부작용위를 하고 있으면 부작용위의 확인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신청권을 요구하니까요. 그래서 언급이 좋다고 했는데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 가볍게 언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된 쟁점은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기속력 위반과 강적강제로 넘어가는 질문 취지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재처분음을 불행할 때 기속력의 효력으로써 재처분음을 불행할 때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건 너무 실효적이지 않아요. 이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 정도 보시고 거부 행위의 처분성 신청권이 필요하냐 필요하다 여기는 여러분이 많이 못 본 판례인 것 같은데 이 공사 중지 명령 원인 사유 해소했다는 공사 중지 명령은 상당히 유명한 판례예요. 객관식 시험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교수님들이 주목하는 판례입니다. 특히 공사 중지의 원인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후발적 사정에 따른 이 해제 요청은 직권 철회권을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에게 행정청의 직권 철회권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재량 영수축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데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아주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여러 시험 등에 언급이 됐어요. 주간식에만 안 나왔을 뿐인데 마침 이렇게 사례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판례를 알면 판례를 써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특히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는 지금 내용이 다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공사 중지 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죠. 좀 정확히 써주세요. 그런데 이 해제의 원인이 원인 사유가 해소됐던 후발적 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해제는 직권 철회를 의미한다는 걸 포섭해줘야죠. 그걸 신청할 수 있는 직권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는지 누구에게? 국민에게 이건 좀 써줘야 돼요. 이게 지금 핵심이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부나 부작용이 나왔을 때 심판과 소송의 논리 흐름은 다 익혀놔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보다는 방가로를 쓰는 게 좀 좋아 보여요. 재량이 먼저 썼고 아주 평범하지만 평범한 게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누락이 없는 거니까 둘로 나눠 썼네요. 같이 쓸 때는 여기다 신청권 필요성 여부를 올려도 됩니다. 논리 연결 문구 잘했네요. 의의 써주고 만약에 배점을 더 받으려면 의의 써주고 인정 여부 쓰고 그러면서 기속일 때는 당연히 재량일 때는 영수증이 될 때 무화자재량행사청구는 행계청으로 전환된다는 걸 쓰고 인정요건 쓰고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관련 판례 알고 있으면 써도 좋고 그런데 배점에 비해서 쓸 게 너무 많다 싶으면 의의하고 요건만 쓰고 곧바로 포석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만 행계청이 나올 때는 행정권 발동을 요구한 건데 그때 행정권 발동에 대상이 된 개선 명령 같은 게 재량행위라는 게 어딘가에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처럼 재량영수축이 되려면 재량행위해야죠. 그래서 재량여부를 먼저 검토를 어딘가에서 했어야 된다. 재량영수축이론을 일반론을 썼는데 재량영수축의 일반론까지 쓸 정도로 배점이 이 파트에 그렇게 몰려있지는 않으니까 직접 포석도 괜찮아요. 직접 포석할 때는 이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중대형 법익에 대한 급박하고 현저한 위험이 있다. 공권력 개입 또는 공권력 활동 이거 조문 써주라고 했죠. 무슨무스법 제 맷자 했다는 개선 명령 활동으로 이러한 위험제가 가능하고 개인적 노력은 불충한 함으로 영어로 수축한다. 그렇게 많이 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뭐 괜찮습니다. 다른 내용을 빠짐없이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뭐 일반론 쓰고 포석하는 게 가장 노멀하죠. 가장 평범한 내용이니까 기속력 재처분 업무 위반일 때 간접 강제가 문제된다. 좋아요. 기속력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빼먹지 말고 쓰는 게 중요하겠고 간접 강제 요건에서 기속력 위반하는 경우가 포함됐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타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수동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신청해야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작위 성립 요건에서 신청권을 요구하잖아요. 물론 겨례 다툼은 좀 있긴 하지만.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공사 중기명령 해제를 요구할 법상조례상 신청권 관련해서는 중요판란인 게 좀 알아두세요. 특히나 여기서는요. 철회권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따라서 원인 사유 해소했다는 공사 중기명령 해제 요구에서 원인 사유가 해소됐다고 하는 것이 처분 이후의 후발적 사정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때 해제는 후발적 사정에 의한 공사 중기명령이라는 금지 하명의 소멸을 요구하는 것이죠. 지금 법률적 분석이 없어요. 지금 다들 보니까. 공사 중기명령은 부작위 하명이다. 다른 말로 금지 하명이다. 원인 사유 해소는 처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정이다. 후발적 사정에 의해서 공사 중기명령을 해제해달라는 것은 금지 하명을 소멸시켜달라는 거거든요. 취소해달라. 따라서 얘는 강화산 집권처례다. 이때 국민에게 이런 강화산 집권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느냐. 이런 철회는 행정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부과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고 물론 행정기본법 19제 일반적 법적 근거 들어가 있어요. 다만 재량이기 때문에 이런 재량권 행사로서 집권 취소나 집권처례권을 요구할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량이 0으로 수축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 사유가 해소됐는데 공사 중지 명령이 계속 존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소멸시켜 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거부처분이라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에서의 쟁송순환 가구죄 소송에서의 쟁송순환 가구죄 이건 뭐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대상적 거부처분 성립요건 신청은 잠깐만 이 목차고 이 목차고 똑같아 보이는데 신청은 필요성이겠죠. 여기는 그래서 행계층으로 넘어갔고 거의 뭐 다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글씨를 들여쓰기를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큼직큼직하게 쓰는 게 좋아요. 포석 같은 거 재량 영수축으로 포석을 했고 기타 소송요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목차가 암기가 돼 있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쟁채 분쟁료가 내줄 정도 좋아요. 조문 같은 거 언급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기속력 위주로 써주고 적법한지 질문 형태, 기속력 위반인지 딱 좋네요. 질문에 따른 쟁점 그리고 결국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는 의무행, 재처분 의무행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간접강제죠. 34조 간접강제입니다. 잘 썼어요.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내용이 좋네요. 산문이 지금 다들 브리타 같았는데 산문에서 나온 판례를 좀 알아두시고 판례를 모르더라도 원인 사회에서 해소했다는 공사 중지 명령 해제를 요구한다는 게 무슨 의문인지 법률적 용어는 좀 포석해 주세요. 공사 중지 명령이니까 금지하명 또는 부작위하명이고 원인 사회에 해소됐다는 건 초본시효의 후발적 사정이다. 후발적 사정에 의한 행정청의 이런 부작위하명이죠. 하명을 취소해 달라는 것은 직권 처리다. 직권 처리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에 해당된다. 그 정도만 정확히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